안녕하세요 강남몰입니다. 일단 여유를 가지고 한번 이 영상을 천천히 봐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은 앞으로 주식 인생에 있어서 강력한 필살기를 하나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기업 가치평가 방법으로 자주 쓰이는 ROE, PBR, PER 그리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PEG까지 그 의미와 실전 활용법을 정리했습니다. 뻔한 이야기 공유하려고 만든 자료 아닙니다. 재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꼭 한번 끝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휴대폰 사업을 하는 강남전자와 오리전자가 있는데요. 강남전자는 2021년 매출 100억, 단기순이 5억입니다. 오리전자도 동일합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은 어떤 회사의 주식을 고르시겠나요? 똑같다고 생각하셨다면 조금 아쉬운 정답입니다. 아직 제가 시가총액을 말씀드리지 않았거든요. 강남전자는 시가총액 80억, 오리전자는 60억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가치평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매수하시겠어요? 아마 오리전자를 선택하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바로 PER이 더 낮기 때문이겠죠. 같은 100억의 매출 5억의 이익이지만 오리전자는 시가총액이 60억이니까 시가총액을 단기순이익으로 나눠서 PER값을 구하셨을 겁니다. 강남전자의 PER은 16배, 오리전자의 PER은 12배. 오리전자의 PER이 낮으니까 오리전자를 고르셨을 테죠. 그럼 두 회사의 향후 컨센서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강남전자는 2022년부터 연평균 30%씩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단기순이익은 35%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오리전자의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3%씩 증가합니다. 이 상황에서라면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선택하실까요? 아무래도 2022년 실적을 염두하실 수밖에 없겠죠. 강남전자의 현재 시가총액을 2022년 실적을 기준으로 보면 12배, 오리전자도 마찬가지로 12배가 됩니다. 그리고 2023년 실적을 기준으로 보면 강남전자의 PER은 9배, 오리전자는 11배입니다. 강남전자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 겁니다. 강남전자가 오리전자보다 매력적이라는 점은 아마 동의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저 강남전자 주식의 목표 주가는 얼마까지 잡아야 할까요?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남전자는 휴대폰 사업을 하다가 전기차 OEM 사업을 준비해서 2022년부터 고성장이 기대됩니다. 2022년 본인만의 목표 주가를 세워보실 수 있을까요? 총 발행 주식수는 현재 100만 주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역시나 목표 주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많이 부족하심을 느끼셨을 겁니다. 휴대폰 사업의 업종 PER, 전기차 업종의 PER, 그리고 강남전자의 휴대폰과 전기차 사업의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해당 섹터의 성장률, 침투율, 또 지배구조 자료도 필요하실 테고, 거기다가 자산부채 자본은 얼마나 되는지, 부채 비율도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단순히 실적만 보고는 기업의 목표 주가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검토할 자료가 너무 많고, 합리적인 판단도 사실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그래도 목표 주가를 스스로 계산하기 위해 방법을 찾고 계시는 분이겠죠. 방금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잠시 뒤로 미루고, 일단 자주 쓰이는 ROE, PBR, PER에 대해서 그 의미와 한계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어떤 기업이 자본 100억을 가지고 기업을 차렸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영업해서 순이익 1억을 남겼고, 시장에서 시가총액 80억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누면 PER이 계산됩니다. 이 회사는 8배군요. 그리고 시가총액을 자본으로 나누면 PBR이 됩니다. 0.8배네요. 끝으로 순이익을 자본으로 나누면 ROE가 계산됩니다. 10%군요. 준수하죠. 우리는 보통 PER이 10배 미만이고, PBR이 1배 미만이면 저평가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이 기업은 저평가일까요? ROE 10%면 준수한 편인 것 같은데 말이죠. 제 생각에 정답은 알 수 없다입니다. 기본적으로 ROE, PBR, PER은 경쟁 업체와 비교, 해당 섹터 평균 등과 비교하면서 그 가치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동의한다면 먼저 ROE에 대해서 소개해보겠습니다. 이 ROE는 효율적인 사업을 하는지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순이익을 자본으로 나눈 값이니까, 같은 자본금이면 얼마의 이익을 더 낼 수 있느냐,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특히 이 ROE는 월앤버핏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라고 잘 알려져 있고요. 보통 ROE가 10% 이상을 오래 유지한다면 대단한 기업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ROE를 높게 유지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순이익을 자본으로 나누는 것이니까, 분자인 단기순이익이 잘 나오면 높은 ROE가 유지되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시죠. 2021년의 단기순이익은 연말에 이익인여금이라는 회계계정으로 대체됩니다. 여기서 이익인여금은 자본의 회계계정이죠. 그 말인 즉슨, 2022년의 자본은 2021년보다 더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2022년의 ROE가 높기 위해서는 늘어난 분모인 자본만큼 단기순이익이 더 늘어야 2021년 수준의 ROE가 유지될 수 있다는 의미겠죠. 2022년에는 쉽게 말해서 더 빡세게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 ROE라는 것이 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마사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분자와 분모, 둘 다 틈이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단기순이익에서 배당을 하는 것이죠. 배당을 하는 만큼 이익인여금으로 대체가 덜 되기 때문에 자본이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모가 감소하여 높은 ROE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는 부채를 늘려서 투자하여 수익을 더 키우는 방법, 분자인 단기순이익을 더 키울 수도 있겠죠. 이 ROE는 적은 자본으로 크게 수익 내는 사업이 보통 높게 나옵니다. 저는 인터넷 플랫폼 회사가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네이버에서 확인한 코스피 시가총의 순이표인데요. 6위에 네이버를 보시면 끝에 ROE가 나와 있습니다. 106%네요.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도 네이버는 투자 자본이 그렇게 크지는 않죠. 반면 그에 비해서 수익은 크니까 ROE 수치가 높게 나옵니다. 이 ROE는 기업의 주가 수준을 의미하는 지표는 아니기에 하나의 참고 자료로서만 저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ROE 값을 기준으로 기업을 필터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PBR을 봐볼까요. 프라이스 북벨류 레이시오라고 하죠. 시가총액을 자본으로 나눈 값인데요. 보통 한 배 미만이면 저평가를 의미합니다. 왼쪽 기업의 사례처럼 순 자산이 100억이면 기업이 망해도 손에 100억이 남는 건데 시장에서 80억이 평가받고 있다면 싸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오죽하면 저평가 받겠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보통 PBR이 낮은 기업을 보면 지주회사이거나 전통적인 제조업들입니다. 요즘 핫한 IT, 바이오 사업에는 적용이 불가능하죠. 특히나 요즘은 유형 자산보다 무형 자산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무형 자산을 제대로 측정하기도 어렵죠. 아무튼 PBR은 좀 시대에 뒤처진 지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업의 수익 가치도 반영하지 못하고 말이죠. 저는 이 PBR을 심리적인 최저점을 잡을 때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식하는 분들이면 입에 달고 사는 PER입니다. 프라이스 어닝 레이시오라고 하죠. 시가총액을 이익으로 나눈 값인데요. 투자금 회수의 측면으로 많이 해석됩니다. 옆에 기업을 예로 들자면 시장에서 80억이 인정받고 있는데 매년 이익을 10억씩 벌어들이면 8년만 지나면 80억을 모두 벌겠죠. PER이 8배라면 순이익을 지금처럼 8년간만 벌어들이면 시가총액을 퉁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보통 PER이 10배 미만이면 저렴한 수준이다 라고 배웠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PER 자체로는 이 기업의 가치가 저렴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경쟁업체와 해당 섹터 그리고 그 기업의 과거 PER이 어떻게 흘렀는지를 통해서 저평가다 고평가다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PER이 낮은 구간이라 판단되면 무조건 매수하면 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 기업이 앞으로 낮은 성장이 예상되어 저평가인 것인지 업황이 죽은건지 산업의 사이클상 저점인건지 등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저 PER이네 해서 바로 사기 전에 영상 처음에 보여드린 오리전자 한번 떠올려주세요. 그렇다고 PER이 높으면 무조건 매도하면 될까요? 역시나 당연히 아닙니다. 해당 기업의 경쟁업체 업황에 대한 전망을 꼭 확인하시고 해당 기업의 고성장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홀딩해야겠죠. 오늘의 본론 PEG를 소개하기 전에 문제 하나만 더 내겠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강남전자인데요. 2022년 목표 주가를 한번 계산해볼까요? 발행 주식수는 100만주이고 전자업종 평균 PER은 10배라고 하겠습니다. 강남전자의 과거 PER 밴드는 최저점 9배에서 최고점 20배 수준이었습니다. 잠깐 생각이 필요하신 분은 지금 여기서 영상을 중지하시면 되고 저는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축가는 EPS 곱하기 PER입니다. EPS는 단기 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값이죠. 여기에서 2021년 단기 순이익 5억을 기준으로 EPS를 구하게 되면 2022년 실적의 성장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을 처음에 설명드렸는데요. 그래서 2022년 단기 순이익 6.8억을 기준으로 EPS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PER은 몇으로 설정해야 할까요? 전자업종 PER이 10배니까 10을 곱하면 될까요? 아니면 강남전자 PER 밴드가 최저 9에서 20배 사이였으니까 대강 중간값 15 정도로 정해볼까요? 여기서 투자자의 주관이 깊게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지는 부분이죠. 저는 강남전자가 매년 30%씩 높은 성장을 이루고 있으니까 전자업종 평균 PER보다는 높게 그리고 강남전자 기존 PER 밴드 중간값을 참고하여 15배를 적용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단기 순이익 6.8억 나누기 발행주식수 100만주 곱하기 PER 15배가 되겠군요. 10,200원이 목표주가로 나오게 됩니다. 현재 주가는 시가총액 80억 나누기 발행주식수 100만주로 하면 8,000원이 계산될 텐데요. 현재 주가 8,000원 대비 목표주가가 10,200원이면 28%의 기대수익률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런데 PER 15배가 정말 적정한 거 맞을까? 하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PER 밴드가 9배에서 20배라고 해도 전자업종 평균 PER은 10배 수준이고 너무 오바한 거 아닌가? 강남전자가 뭐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강남전자만큼 고성장 기업은 드문데 더 높게 PER을 적용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요. 거기다가 2023년, 2024년까지의 성장성은 방금 계산한 목표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주식 투자가 피터 린치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적정 주가로 거래되는 기업의 PER은 이익 증가율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PER이 이익 증가율보다 낮으면 그 주식은 저평가된 주식이다. 방금 제가 계산했던 강남전자의 PER은 15배였죠. 매출 성장률은 30%, 이익 증가율은 35%였습니다. 피터 린치의 관점에서는 PER 15배도 낮게 보일 수 있겠죠. 피터 린치가 자주 사용한다는 PEG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본론이죠. 너무 멀리 돌아온 것은 아닌가 싶네요. PEG란 PER을 EPS 증가율로 나눈 것인데요. 그 값이 1이 되면 적정 가격으로 판단합니다. 앞서 피터 린치의 말처럼 PER이 이익 증가율보다 낮으면 그 주식을 저평가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PER을 이익 증가율로 나눴을 때 1이 나오면 적정 주가로 보는 것인데요. 이러한 PEG는 직접 내재 가치나 회수 기간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PEG의 기본적인 역할은 해당 주식의 주가 수준이 적정 가격에 비해 높은지 낮은지를 보여줍니다. 분모인 이익 증가율이 높아질수록 매력적인 가격이 되고 분자인 PER이 높을수록 덜 매력적이라는 관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PEG로 강남전자의 적정 주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EPS 성장률은 단기 순이익의 증가율과도 같습니다. 35%죠. 주어진 상황에서부터 성장률을 계산하는 것이니 2021년 PER을 3개년 EPS 평균 성장률로 나눠서 PEG값을 구해줍니다. PEG는 0.46이 되겠네요. PEG가 0.46일 때 시가총액이 80억이니까 PEG가 1이 되는 시가총액은 175억이 되겠습니다. 발행 주식수 100만주로 나눠주면 목표 주가가 나오겠네요. 17,500원입니다. PEG에서의 적정 주가란 EPS의 EPS 증가율을 곱해준 값과도 동일합니다. 17,500원은 2021년 단기 순이익 5억을 100만주로 나눠준 EPS 500원의 35%의 성장률을 곱해준 값과도 동일합니다. 이 17,500원은 2022년 실적 기준 PER 25배에 해당하는군요. 이 PEG의 장점은 비교적 신속하게 주식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PEG가 낮으면 그 회사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하라는 신호로 인식할 수 있죠. 그리고 시장이 예측하는 이익 증가율이 반영된 지표입니다. 하지만 완벽하진 않습니다. PEG 일값이 왜 적정 가격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은 부족합니다. PEG 자체로 내재가치나 회수기간을 의미하지는 않죠. 그리고 배당금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PER에 비해 EPS 증가율이 낮으면 이 기업의 PEG는 높아진다. 그러나 PEG가 높아도 배당 수익률이 높고 안정적이면 그 기업은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이 단점은 적어도 한국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국내 성장주 중에서 배당을 제대로 하는 기업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 번째가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증권사의 미래 컨센서스를 신뢰할 수 있는가 이 문제죠. 이 문제가 정말 크죠. PEG 계산의 근거가 증권사의 미래 컨센을 기본으로 하는데 저게 틀리면 그 후의 계산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스스로 증권사 컨센을 어느 정도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계속 관심을 두면 못할 것도 사실 없죠.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자 그럼 다시 처음 화면입니다. 강남전자와 오리전자가 있는데요. 강남전자의 전기차 OEM 사업이 2022년부터 고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2022년 본인만의 목표 주가를 한번 계산해보면 어떨까요? 전자업종 PER은 11배 전기차 업종 PER은 40배 강남전자의 휴대폰과 전기차 사업 비중은 3대 7이 될 것이라 예상되고 전기차 섹터는 연평균 25%씩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전기차 공급은 현재 수요에 미치지 못합니다. 한번 천천히 봐주시고 본인만의 목표 주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가치평가법은 다 그럴듯해 보이죠. 하지만 영상에서도 소개했듯이 모두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가치평가법을 사용하더라도 각자 스타일에 맞게 조금씩 다르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모형으로 모든 상황에 적용하려고 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재가치가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죠. 이들은 주가 수준과 움직임의 일정한 패턴과 규칙성에 대한 이해만으로 주가를 예상하는데요. 뭐가 맞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이라면 그래도 기업의 내재가치를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기업의 내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주식의 진정한 가치를 알면 어떤 가격에 매수해야 할지 보다 분명히 알 수 있고 얼마에 매도해야 할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주식의 가치를 알 수 있다면 중요하지 않은 뉴스나 혼란스러운 분위기에도 현혹되지 않겠죠. 물론 계산을 정확히 할 때 가능하겠죠. 만약에 제가 적정같이 계산의 달인이 된다면 그때는 구독자가 100만 명쯤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채널을 후원해주시는 휴넬후님 김가재하님 더 리치님 옥상댄스님 이영웅님 감사합니다. 자료 열심히 준비해봤는데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영상과 관련된 생각은 편하게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